태현이 형이 기타 한번 연습 안 됐으면 되겠지요? 태현 엄마! 베이스 준비됐습니까? 태현 엄마! 정도만 준비됐습니까?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야기 하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동아! 누구? 동아! 다시 한번! 동아! 불만의 무대입니다! 동아 오빠! 동아 오빠! 동아 오빠! 동아 오빠! 태현 오빠! 태현 오빠! 태현 오빠! 태현 오빠! 태현 오빠! 태현 markings TV 태현 도가 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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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있어요! 너무 있어요! 너무 있어요! 좋아한다면 너를 띄고 싫어할 것만 해도 나는 너의 마음이 내가 부인 하나의 마음이 나는 너의 마음이 armour야 나는 너의 마음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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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